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준비한 구현은 옛날 이야기 다섯 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정승 딸에게 장가간 수쟁이 총각입니다. 숲에서 잡은 토끼를 구해주고 복을 받은 총각의 설화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복을 받는다는 뜻인 복연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할아버지와 도깨비의 수수께끼 내기입니다. 우리 설화에는 도깨비가 많이 등장합니다. 도깨비는 웃음을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대부분 도깨비가 등장하면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설화 속에서는 재치있고 지혜로운 할아버지가 도깨비를 만나 수수께끼 내기를 하는 설화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난한 양반의 가짜 풍수질입니다. 풍수에 대한 관념은 옛날에는 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사람들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풍수로 인해 국가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기도 하고 집안이나 개인에게는 모든 운세가 땅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설화는 가짜 직원의 풍수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도둑묘 쓰고 발복한 이야기입니다. 이 설화 또한 풍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난한 아들이 어머니의 묘짜리를 찾다가 우연히 좋은 땅을 찾고 복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거짓말쟁이가 된 아내입니다. 이 설화는 덴마크의 옛날 이야기로 입이 가벼운 아내 때문에 일어날 불운을 지혜롭게 대처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승딸에게 장가간 숫쟁이 총각 할아버지와 도깨비의 수수께끼 내기 가난한 양반의 가짜 풍수질 도둑묘 쓰고 발복한 이야기 거짓말쟁이가 된 아내를 구현해 드리겠습니다. 정승딸에게 장가간 숫쟁이 총각 옛날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총각이 있었어요. 총각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자 어머니와 함께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어머니, 산속에서 숯이라도 구워 팔면 밥은 먹고 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총각은 산속에 굴을 파고 나무를 해다 숯을 구워 마을에 내다 팔았어요. 굶고 살진 않았지만 여전히 먹고 살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총각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았어요. 기분이 좋은 총각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죠. 어머니, 어서 물 끓이세요. 토끼를 잡았어요. 그래, 알겠다. 오랜만에 고기를 먹을 수 있겠구나. 어머니는 부엌에 들어가서 물을 끓이고 토끼를 잡으려고 토끼를 보았어요. 얘야, 토끼 고기는 못 먹겠구나. 그냥 놓아주자. 산속에서 우리와 같이 사는 짐승들인데 잡아먹을 수가 없을 것 같구나. 네, 알겠어요. 총각은 어머니의 말대로 토끼를 놓아주었어요. 그러자 토끼는 보이지 않고 문 앞에 웬 소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각과 어머니를 보며 벌떡 일어나더니 절을 했어요. 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총각과 어머니는 소년으로 변한 토끼를 보자 깜짝 놀랐어요. 소년은 돈 열다섯냥을 꺼내 총각에게 주었어요. 형님, 마을에 내려가서 이 돈을 다 쓰고 와야 합니다. 총각은 소년의 말대로 돈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갔어요. 마을에 있는 장토로 가서 여기저기 구경을 했죠. 이것저것 사서 먹기도 하고 작은 물건들을 사기도 했어요. 어, 돈을 다 쓰고 오라고 했는데 30점밖에 못 썼는데 어쩌지? 배도 불러서 더 사서 먹을 수도 없네. 총각은 소년이 준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형님 돈 열다섯냥도 못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다시 돈 삼천냥을 줄 테니까 이 돈은 꼭 다 쓰시고 와야 합니다. 이 돈을 다 쓰고 와야 앞으로 형님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소년은 다시 총각에게 삼천냥을 주었어요. 총각은 삼천냥을 들고 시골 마을이 아닌 한양으로 갔지요. 헐벗고 굶주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다 보니 삼천냥이 부족할 지경이었어요. 집에 돌아올 돈만 겨우 남겨서 노자로 쓰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가 돈을 다 쓰고 왔네. 잘하셨습니다. 형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께서 정승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년은 이렇게 말하며 총각에게 커다란 배 두 개를 주었어요. 잘 보십시오. 이 배는 그냥 배가 아닙니다. 이 배를 먹으면 머리에서 뿔이 자라게 되고 또 다른 배를 먹으면 그 뿔이 없어지는 배입니다. 이 배를 정승 딸이 먹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은혜를 다 갚은 것 같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소년은 말을 마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다음날 총각은 소년이 준 배 두 개를 들고 다시 한양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승의 사위가 돼서 돌아오겠으니 그때까지 건강히 계십시오. 총각은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한양으로 떠났어요.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며칠을 걸어야 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날도 저물고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돈이 없는 총각은 주막에도 갈 수 없었지요. 할 수 없이 불이 켜진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길가는 낙은 애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노파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젊은이가 우리 집엔 무슨 일인가? 예, 하룻밤 신세를 질까 합니다. 할머니는 마침 오늘이 영감의 제사라며 총각을 안으로 들였어요. 내가 혼자 지내기도 척척했는데 잘 됐구려. 총각은 할머니를 도와 제사 준비를 척척했어요. 그뿐 아니라 할머니가 부탁하지 않아도 충문을 쓰고 읽는 것까지 했어요. 총각 덕분에 제사를 잘 치르게 되자 할머니는 기분이 좋았지요. 그때 박간문이 열리더니 웬 젊은 처녀가 활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사는 다 지내셨어요? 빨리 오고 싶었지만 일이 많아서 이제 왔어요. 딸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총각을 보더니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당에서 서성거렸어요. 아이고, 어서 오너라. 이 총각 덕분에 제사를 아주 잘 치렀구나. 할머니는 딸과 인사를 하고 다시 총각에게 딸을 소개해 주었어요. 여기는 우리 딸인데 살기가 어려우니 저 아래 정승집에서 부엉니를 봐주고 있다오. 총각은 할머니의 말에 귀가 번쩍했어요. 제사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족처럼 친근한 생각이 들었어요. 음복을 하느라 술도 한 자씩 마시고 보니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지요. 총각은 용기를 내서 처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 정승집에서 일을 하신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처녀는 아무 말 없이 총각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배를 정승댁 아가씨가 꼭 드실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처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그거라면 어려운 일도 아니네요. 그렇게 할게요. 다음날 해가 뜨기도 전에 처녀는 총각이 준 배를 하나 들고 서둘러 정승댁으로 갔어요. 얼마나 서둘러 왔는지 정승댁에 도착했는데도 아직 다들 잠들어 있었지요. 처녀는 부엌에 들어가서 그릇에 배를 담았어요. 그리고 살며시 아가씨의 방에 들어가 배를 놓고 나왔죠.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난 아가씨는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려고 두리번거리다가 그릇에 담겨있는 커다란 배를 보았어요. 아가씨는 배를 짚더니 크게 한입 베어물었어요. 와, 물도 많고 달고 시원하네. 아가씨는 커다란 배 한 개를 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배를 먹고 나자 머리가 가려운 것 같았어요. 아가씨는 머리를 긁으려고 손을 머리에 가져갔더니 글쎄 아가씨의 머리에 뿔이 두 개나 나 있었어요. 깜짝 놀란 아가씨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소리쳤어요. 아가씨의 소리에 온 가족은 놀라서 아가씨의 방으로 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네 머리에 왜 뿔이 난 것이냐? 모르겠어요. 배를 먹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아가씨는 무섭고 겁이 나서 덜덜 떨며 울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 뿔을 어떻게 해요? 도깨비처럼 뿔이 났어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은 놀란 딸을 진정시키고 달래주었어요. 걱정 말거라. 아버지가 누구냐? 정승이 아니냐? 고쳐줄 것이다. 정승은 온 마을뿐 아니라 온 나라에 방을 붙였어요. 자기 딸을 고쳐주는 사람에게는 재산의 반을 주고 사위로 삼겠다고요. 하지만 용하다는 의원들은 물론이고 점술 가며 무당까지 다녀갔지만 아무도 아가씨의 병을 낫게 하지 못했어요. 아가씨는 머리에 뿔을 가리기 위해 항상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젠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되었지요. 정승집에 들어갈 기회를 노리고 있던 수쟁이 총각은 정승집 문을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이댁 아가씨 병을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정승은 벗어발로 뛰어나가 총각을 맞아 드렸어요. 정말 정말 내 딸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꼭 지켜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가씨의 병을 치료하려면 석 달이 걸립니다. 그동안 아가씨와 제가 있는 방에는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정승과 아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딸을 치료해 달라며 절대 딸의 방 근처에는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수쟁이 총각은 아가씨 방에 들어가 소년이 준 배를 날마다 조금씩 먹게 했어요. 그러자 머리에 뿔은 아주 조금씩 줄어들었죠. 그리고 약속한 석 달이 지나자 정말 아가씨 머리에서 뿔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정승은 딸이 다 낳게 되자 동네 잔치까지 벌이며 즐거워했죠. 하지만 정승의 마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전한 수쟁이를 우리 사위로 드리는 건 안 될 일 아니겠소. 예, 그렇죠. 그냥 재산이나 얼마 떼어주고 한여 중에서 색시를 드리라고 할까요? 그래, 그게 좋겠소. 문 밖에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딸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분은 저를 살려주신 분이고 지금 제 아내는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딸의 말에 정승 부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홀례도 시켜주지 않고 열 달이 지나자 정승 때 가가씨는 사내 아이를 낳게 되었죠. 수쟁이 총각은 정승 부부에게 따지듯이 소리쳤어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재산도 주지 않고 홀례도 시켜주지 않습니까? 이런, 이놈이 어디서 소리를 치는 것이냐. 정승은 총각에게 호통을 쳤어요. 총각은 정승의 호통에 더 화가 났지요. 내가 이제 아들까지 낳았는데 사위로 인정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바로 그때 소년으로 변했던 토끼가 나타나더니 총각에게 다시 배를 하나 쥐어주고 사라졌어요. 총각은 화가 나서 손에 쥐고 있던 배를 쳐다보지도 않고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정승 집 반이 무너져 내려왔는 게 아니겠어요? 이, 이게 무슨 일이냐. 저 녀석이 도술까지 부릴 줄 안단 말이냐. 깜짝 놀란 정승 부부는 그날로 바로 짐을 싸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수챙이 총각과 정승때 가가씨는 모두가 도망가버린 집을 고쳤어요. 그리고 다시 멋진 기와집을 짓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할아버지와 도깨비의 수수께끼 내기 옛날 어느 산골마을에 나무꾼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죠. 아이고, 힘들다. 이제 나무도 많이 했으니 잠깐 쉬어볼까? 할아버지는 나무 그늘에 누워 잠깐 쉰다는 것이 잠이 들었어요. 잠시 후 천둥, 번개가 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잠들었던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아이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웬 소나기람. 할아버지는 허둥지둥거리며 나무지개를 지고 산을 내려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다행히 비는 그쳤어요. 할아버지는 시장하던 차에 밥을 먹고 산에서 해온 나무를 정리했어요. 그런데 나무를 정리하다 보니까 도끼가 보이지 않았어요. 도끼가 어디 갔나, 도끼가 어디 갔나. 집안을 모두 둘러보았지만 도끼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고, 큰일이네. 산에다 놓고 온 것 같은데 이제 금방 날도 어두워질 것 같아서 산에 올라갈 수도 없고. 아이고, 어쩐다. 할아버지는 잠깐 생각을 하다가 그냥 산으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날마다 다니는 산인데 위험하게야 하겠어. 내 도끼를 누가 가지고 가면 안 되지. 할아버지가 빠르게 걸어서 산 중턱쯤 올라가자 날은 점점 어두워갔어요. 두고 온 도끼가 있는 곳에 다다르자 번쩍이는 불빛이 보였죠. 뭐가 저렇게 번쩍이는 거야. 아이고, 내가 잘못 봤나. 할아버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불빛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눈이 침침해졌나? 이렇게 생각하며 할아버지가 도끼가 있는 곳에 다다르자. 이게 웬일이에요? 머리에 뿌리 달린 도깨비들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 늙은 영감이 이 밤중에 산 속에 뭐하러 왔어? 도깨비들은 할아버지를 놀리려는 듯이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었죠. 저, 저, 그러니까 내가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놓고 왔는데 혹시 도끼를 보지 못했나? 도끼? 봤지? 내가 감췄는데 도끼를 찾으러 왔구나. 도끼비들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어댔어요. 나하고 수수께끼 내기할까? 할아버이 맞추면 내가 도끼를 돌려주지. 하지만 못 맞추면 이 도깨비 방망이로 혼내줄 거요. 할아버지는 도깨비들의 말에 어쩔 줄 몰랐어요. 이래도 저래도 도깨비들이 괴롭힐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그래. 수수께끼 내기를 해보자. 도깨비들은 먼저 할아버지에게 수수께끼 문제를 냈어요. 할아버, 잘 들어봐. 딱 한 번만 말할 거니까. 저기, 하늘에 해가 뜨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해의 거리는 몇 말리가 될까? 맞춰봐. 할아버지는 잠깐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 그야 뭐 얼마 안 되지. 한 뼘밖에 안 되지.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엄지와 검지를 펴보이고 눈앞에 가져다 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눈앞에서 보니까 한 뼘밖에 되지 않지? 도깨비들은 할아버지의 말대로 엄지와 검지를 눈앞에 펼쳐보니 정말 동쪽과 서쪽 하늘이 다 그 안에 보였어요. 도깨비들은 할아버지가 수수께끼를 맞추자 화가 났어요. 이번엔 어려운 문제를 내야겠네. 저기 넓은 바다가 있지? 그 바닷물은 몇 섬이나 될까? 할아버지는 웃으며 바로 대답했어요. 아이고, 아이, 그야 한 섬이면 되지. 저 바닷물이 다 들어갈 만큼 큰 자루를 만들어 보게. 아이, 그럼 내가 다 넣어주지. 할아버지는 도깨비들을 바라보며 이번엔 자기가 수수께끼를 내보겠다고 했어요. 좋아. 영감이 수수께끼를 내봐. 자, 보거라. 내가 앉아 있느냐, 서 있느냐. 지금 서 있잖아. 그래, 내가 지금 서 있지. 그럼 내가 어디로 넘어질 것 같으냐. 도깨비들은 할아버지의 말에 서로 의논을 했어요. 도깨비들이 서로 상의를 했지만 도저히 맞춰볼 수가 없었어요. 도깨비들은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영감, 우리가 졌어. 영감 덕분에 즐거웠으니까 우리가 선물을 줄게. 도깨비들은 할아버지의 도깨뿐 아니라 요술 방망이까지 선물로 주었어요. 막내 도깨비야, 지금 너무 어두우니까 할아버지를 집에까지 모셔다 드려라. 할아버지는 도깨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선물 받은 도깨비 방망이로 부호자가 되어 걱정 없이 잘 수 있었어요. 가난한 양반의 가짜 풍수지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집 양반이 있었어요. 양반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형제는 재산을 반으로 나눠 각자 결혼을 하고 살았어요. 동생은 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평양 감사가 되어 평양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형은 글 공부는 했지만 너무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놀기만 했어요. 여보, 이렇게 몇 년을 놀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도 다 떨어져 갑니다.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내의 잔소리에도 남편은 꼼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몇 달이 지나자 집 안에는 정말 쌀 한 톨 돈 한 푼 남지 않게 되었어요. 여보, 이제 당장 먹을 것도 없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남편은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두루마기를 걸쳐 입었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평양에 다녀오겠소. 가서 동생에게 돈이라도 조금 얻어오리다. 집을 나오기는 했지만 평양까지 갈 노자도 없으니 걸어서 가야 했어요. 느릿느릿 여기저기를 구경을 하다가 드디어 평양에 도착해 동생의 집을 찾아갔어요. 이리 오너라.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하인이 나왔어요.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나는 이 집 주인 평양감사의 형이다. 하인의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간 형은 동생을 만날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형제는 반가운 마음에 술상을 드리고 회포를 풀었어요. 형님,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나는 뭐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네. 동생은 좋아 보이네. 좋기는요. 너무 바빠서 쉴 틈이 없습니다. 형은 돈을 좀 융통해달란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어요. 형님, 무슨 하실 말씀이 있어서 오신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시지요. 음, 말하기는 좀 미안하긴 한데 내가 살기가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조금 융통해 줄 수 있겠나? 형의 말에 동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락방에서 패착 하나를 꺼냈어요. 형님, 일을 하십시오. 제가 형님을 모르겠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셨으니 돈은 다 떨어졌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실 텐데 제가 어찌 형님 가족을 다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패착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직원이라도 하십시오. 동생은 낡은 패착 하나를 던져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양반은 낡은 패착을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왔지요. 돈을 얻지도 못했으니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정처 없이 떠돌며 걷다 보니 힘들고 지치고 배도 고팠어요. 하지만 돈도 없으니 밥을 사서 먹을 수도 없었지요. 몇 날 며칠을 떠돌다 보니 행색도 말할 수 없이 궁색해 보여서 거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이렇게 다니다가는 정말 거지가 되겠네. 풍수라도 배워야 할까? 혼자 중얼거리며 패착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양반을 바라보았어요. 마을 사람들 눈에는 여기저기 땅을 보러 다니는 직원으로 보였거든요. 직원 나리 여기 계시지 마시고 저기 아래 기와집 정승댁으로 가보세요. 그 집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좋은 묘자리를 찾느라고 유명한 직원들은 다 불렀다고 합니다. 양반은 그 말을 듣고 상을 당한 정승을 찾아갔어요. 그래 찾아가면 밥이라도 먹여주겠지. 정승댁에 들어가니 팔도의 직원들은 다 모여든 것 같았어요. 하인들은 양반을 맞으며 극진히 대접해 주었어요. 좋은 방을 안내해 주고 산의 진미가 가득한 상을 차려 들어왔지요. 얼마만에 좋은 음식을 먹어보는지 모르겠네. 양반은 허겁지겁 밥을 먹고 술까지 마셨더니 졸음이 몰려왔어요. 아, 아휴 잠이나 자야겠다. 내일 상여가 나간다고 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밥을 먹고 나가면 되겠네. 양반은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가 양반을 흔들어 깨웠어요. 아휴, 아휴 왜 그러는 거요? 잠에 취해 있던 양반은 복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자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왜, 왜 그러는 거요? 나는 돈도 없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는 정승집 며느리 댁에서 보낸 심부름꾼이었어요. 정승집에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혼례를 치르기 전 이미 아기를 가지고 혼례를 치르게 됐어요. 정승댁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가는 낭패였기 때문에 며느리 댁에서 술을 썼던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르면 목숨도 살려주고 이 일이 잘 끝나면 돈도 한 몫 떼어주겠다. 예, 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내일 상여가 나가면서 묘자리를 찾으러 산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 댁의 선사는 오른쪽 소나무 위쪽에 있고 거기에 묘자리를 쓰고 아들 셋을 낳아 모두 벼슬을 했으니 너는 그 아래에 묘자리를 쓰라고 하거라. 이 자리는 범이 일곱 달 만에 일곱 마리의 범을 낳은 좋은 자리라고 꼭 말해야 한다. 양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팔도의 직원들은 의관을 차려입고 상여를 따라 묘를 쓸 자리를 찾아 올라갔죠. 산 중턱증 오르자 다른 직원들은 모두 소나무를 끼고 왼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양반만이 꼭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고 우겨댔어요. 그러자 정승이 앞으로 나섰지요. 무슨 일입니까? 예, 이쪽 오른쪽으로 꼭 올라가서 묘를 써야 합니다. 이쪽이 선산이 아닙니까? 여기 묘를 쓰고 아들 셋을 낳았고 다들 벼슬자리에 올랐지요. 양반의 말에 정승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소? 양반은 패착을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다시 이야기했어요. 들은 게 아니라 보면 다 압니다. 양반의 말을 듣고 정승은 그 가짜 직원의 말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그곳이 아니라고 말려보았지만 정승은 가짜 직원의 말을 따랐어요. 자, 저쪽 직원의 말대로 묘를 쓰거라. 가짜 직원은 패착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진짜 직원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나무 작대기 하나를 땅에 꼽고는 여기가 묘자리라고 했어요. 이 자리는 일곱 달 만에 일곱 마리의 범을 낳은 자리요. 그러니 여기에 묘를 쓰시오. 그리고 일곱 달 만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장차 높은 벼슬에 오를 것이오. 정승은 가짜 직원의 말대로 묘자리를 썼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가짜 직원의 말을 들려주었죠. 그러자 아내는 깜짝 놀라 했어요. 여보,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언제 낳을지는 모르겠지만 배가 좀 불러오는 것 같아서 아이를 일찍 낳을까 봐 걱정했는데 걱정할 것이 없겠네요. 그 직원을 우리 집에 두고 며느리가 애 낳을 때까지만 있어달라고 해보세요. 정승은 가짜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얼마간이라도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고 했어요. 가짜 직원은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던 차에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정승댁에서 받은 돈으로 집에도 보내고 자기는 먹고 놀고 글이나 읽으면서 몇 달을 보냈어요. 정승댁 며느리가 시집 온 지 일곱 달이 지나자 며느리는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정승댁에서는 일곱 달 만에 낳은 아들이 건강할 뿐 아니라 높은 벼슬에 오른단 직원의 말에 동네 잔치를 벌이며 기뻐했어요. 제가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으니 이제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그동안 수거해 준 돈입니다. 가짜 직원은 정승댁에서 돈과 보석을 잔뜩 받아 집으로 다시 돌아가 잘 살았어요. 도둑묘 쓰고 발복한 이야기 옛날 어느 산골마을에 장시성을 가진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집을 장간회라고 불렀죠. 부부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여보, 우리는 굶더라도 저 어린 것은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일이든 다 할 테니 걱정 말아요. 남편은 산에 올라가 나무도 하고 남의 집 굳은 일은 도맡아 했어요. 아내는 나무를 캐고 삭바느질도 하며 남의 집 부엌 일은 도맡아 했죠.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장시 부부를 칭찬했어요. 부부는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며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날은 어두워가고 있는데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 오세요? 그러게 말이다. 왜 이렇게 늦으신다니? 아들과 함께 텐마루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장관해! 장관해! 얼른 나와보구려! 큰일 났어, 큰일! 바깥에서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소리쳤어요. 깜짝 놀란 아내는 밖으로 뛰어나갔죠.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산에서 나무를 하던 남편이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다친 남편을 겨우 방안에 눕히고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죠. 여보, 없는 형편에 약한 짓 쓰지 못하고 있네요. 아내는 누워만 있는 남편이 너무 불쌍했어요. 약한 첩도 쓰지 못하고 앓던 남편은 그만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이제 아들과 둘만 남게 된 아내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남편도 없는데 자식이라도 먹여 살려야지.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겨우 굶지만 않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덧 세월은 흘러 아들도 장성했지요. 아들은 착하고 성실해서 혼자 계신 어머니에겐 아주 효자였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굶기지 않고 먹였듯이 아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어머니를 봉양했어요. 내가 우리 아들 덕분에 굶지 않고 사는구나. 그나저나 우리 아들 장가도 가야 할 텐데. 어머니 이렇게 가난한 집에 누가 시집을 오겠어요. 장가는 무슨 장가입니까. 그냥저냥 우리 어머니 굶지 않고 살 수 있으면 되지요. 모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세월은 흐르고 어머니는 늙어갔지요. 늙고 병든 노모는 그만 자리에 눕더니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묘를 써야 했어요. 내 땅 한 뼘도 없는데 어디다 묘를 써야 하나? 산에 올라가 볼까? 총각은 나무를 하러 다니던 산에 올라가서 묘자리를 찾아보았어요. 두리번거리며 산을 둘러보니 넓고 평평한 땅이 보였죠. 그 땅에 가서 앉아도 보고 누워도 보니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여기가 누구 땅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 묘자리로 써야겠다. 총각은 삽과 갱이로 땅을 파두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새벽 총각은 돌아가신 어머니께 절을 했어요. 어머니 관도 없이 어머니를 모시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실 때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어머니를 깨끗한 가마니에 둘둘 말았어요. 그리고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라갔지요. 행여라도 어머니를 지게에서 떨어뜨릴까 봐 조심조심 천천히 올라갔어요.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어제 표시해 두었던 자리가 보였어요. 총각은 그 자리를 다시 평평하게 고르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지관이 있었어요. 지관은 정승 부탁으로 몇 년째 좋은 묘자리를 찾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저 녀석이 저런 명당자리를 어떻게 찾아냈을까? 3년 후 크게 발복해서 높은 벼슬에 만석지기가 되는 저 자리를 어떻게 알아냈단 말인가? 내가 몇 년을 돌아다니다 겨우 발견한 명당자리를 저 녀석이 먼저 알아차렸단 말인가? 지관은 멀리서 총각을 지켜보았어요. 총각은 어머니를 땅에 묻으려다가 날도 너무 덥고 힘도 들었어요. 그래서 나무 그늘에 어머니를 모셔놓고 자기도 옆에 누웠지요. 지관은 이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어요. 나보다 더 풍수를 잘하는 녀석인 것 같은데 지금 장사를 안 지내고 시간을 기다리는 모양이네. 총각은 땀을 닦으며 해질 역해 어머니를 장사 지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쉬고 난 총각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땅에 묻고 정성스레 덮었죠. 아니, 저 녀석이 시간까지 꼭 맞춰서 장사를 지내다니 보통 녀석이 아니네. 계속해서 일을 지켜보던 지관은 총각이 사는 집까지 따라가 보았어요. 그리고 정승댁으로 발길을 돌렸죠. 정승댁에서는 우한이 끊이지 않았어요. 딸과 홀레를 약속한 집 아들이 죽어 시집을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었거든요. 정승은 지관을 보자 반갑게 맞이하며 그간의 집안 사정을 들려주었어요. 날이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제 말대로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잔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네. 어디 말이나 한번 해보게. 지관은 명당자리에 묘를 쓰고 있던 총각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총각에게 정승댁 따님을 시집 보내라고 했어요. 정승은 한참을 생각하고 대답했죠. 아휴 그래 어차피 남편도 없이 시집을 가야 할 판인데 어찌하겠나 자네만 믿겠네. 지관은 정승댁 딸을 남장을 시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총각이 살고 있는 산속 집으로 올라갔죠. 아가씨 저 집에 살고 있는 총각이 고기에는 어수룩하고 모자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 녀석이 아니니 저 총각과 함께 계시면 큰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관은 이렇게 말하고는 곧바로 떠나버렸어요. 아가씨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산속에서 날도 저물어 가니 무섭기도 했고요. 할 수 없이 총각이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계십니까? 바깥에서 여자의 음성이 들리자 총각은 밖으로 나와봤어요. 그런데 양반의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아니 귀하신 양반나리께서 이 산 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길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총각은 양반을 흘끈거리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여자인가 남자인가 물어볼 수도 없고 총각은 할 수 없이 양반을 방 안으로 들였어요.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어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총각은 새 지푸라기로 자리를 만들고 보리와 감자만 섞인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대접했어요. 아가씨는 총각의 행동을 보며 마음이 점점 편안해졌죠. 다음날 총각이 새벽 일찍 나무를 해놓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집 안에는 양반댁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귀한 아가씨가 무슨 일로 여기 계십니까? 어젯밤에 한 방에서 있었던 사람이 저입니다. 외관 남자와 한 방에서 있었으니 이제 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각은 정승택 아가씨와 부부가 되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글 공부도 시키고 예의와 법도를 가르쳤어요. 마음 착한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정승택에서는 행여라도 딸이 고생을 할까봐 밤이면 몰래 가서 쌀이며 금은 보아들을 마당에 두고 왔어요. 부부는 걱정 없이 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3년이 지나자 총각은 과거 시험을 보고 급제할 수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지혜로운 아내 덕분에 집은 만석직이 부자가 되었고요. 여보, 이것이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가난한 나에게 와서 당신이 복을 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다 서방님께서 명당자리를 쓰신 덕입니다. 아내는 그제서야 지관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내가 명당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관의 말대로 3년 안에 만석직이가 됐고 과거에 급제했으니 그 지관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묘짜리를 잘 쓴 덕에 장가네라고 불렸던 집안은 자자손손, 만석직이에 높은 벼슬에 오르며 잘 살았대요. 거짓말쟁이가 된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땅이 없어서 부자 지주에게 밭을 빌려 농사를 지었어요. 나도 땅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농부는 한탄을 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땅 속에서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땅 속에 웬 항아리가 있는 거지? 농부가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옛날 돈과 여러 가지 보물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농부는 보물 항아리를 품 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갔죠. 여보, 벌써 일을 다 끝냈어요? 이렇게 일찍 돌아오세요. 혹시 어디가 아픈가요? 아내는 농부를 바라보며 걱정을 했죠. 아니에요. 여보, 어서 방으로 들어와 보세요. 농부는 아내에게 밭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며 항아리를 보여주었어요. 여보, 지금부터 나하고 약속을 하세요. 밭에서 항아리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면 안 돼요. 만약 밭 주인이 알게 되면 자기 것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에게도 이 항아리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알겠죠? 아내는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농부는 아내가 수다쟁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다음날 농부는 다시 밭으로 일을 나갔어요. 농부가 일을 나가고 나자 아내는 보물 항아리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죠. 아휴, 어떡하지? 남편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휴,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네. 아내는 마을로 내려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고 나니 말을 하고 싶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휴, 이거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우리 남편이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사실은 어제 우리 남편이 밭에서 보물 항아리를 발견했어. 이제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아내는 친구에게 보물 항아리 얘기를 하고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약속을 받았죠. 하지만 친구는 다시 자기 친구에게 비밀을 말하고 또 그 친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온 마을에 농부의 보물 항아리 이야기가 퍼지고 밭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죠. 밭 주인은 농부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농부의 집에는 아내만 혼자 있었어요. 내가 다 알고 왔으니까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내 땅에서 보물 항아리가 나왔다는 게 정말이요? 밭 주인이 화를 내며 말하자 아내는 사실대로 대답했어요. 항아리가 나오긴 했는데요. 남편이 항아리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남편이 있을 때 다시 오세요. 밭 주인은 그 항아리는 자기 것이니 절대 손대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치며 돌아갔어요. 농부가 돌아오자 아내는 밭 주인이 찾아와서 항아리는 자기 것이라고 했다고 이야기했죠. 농부는 아내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다음 날 새벽 농부는 보물 항아리를 가지고 아내와 함께 시내로 나갔어요. 농부는 항아리 속의 보물과 옛날 돈을 모두 현금으로 바꿨죠. 그리고는 장사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사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도 시내에 나왔으니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실컷 구경도 합시다. 농부는 아내를 좋은 음식점에 데려가서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음껏 먹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내 몰래 작은 보리빵을 한 상자 사서 마차에 실어두었어요. 밤이 되자 농부는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날이 어두워진 데다가 바람도 불고 비까지 내렸어요. 포도주를 많이 마신 아내는 마차에서 잠이 들었죠. 잠시 후 아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리빵 때문에 잠이 깨고 말았어요. 아, 이게 무슨 일이죠? 하늘에서 보리빵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날씨가 흐리니까 보리빵이 비 오듯 하는구려. 농부는 아내에게 보리빵을 계속해서 떨어뜨렸어요. 조금 더 가다가 농부는 땅 주인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농부는 갑자기 말을 때렸어요. 말이 소리를 지르자 아내는 다시 잠에서 깨어났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말이 왜 저러는 거예요? 쉿!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 우리 땅 주인이 땅속 귀신에게 돈을 빌리고 그걸 갚지 않았나 보구려. 그래서 땅속 귀신들이 화가 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집으로 빨리 돌아가자고 했어요. 집에 도착한 농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사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나쁜 놈들이 이웃마을에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곧 우리 마을에도 올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저기 창고에 숨어 있어요. 나는 우리 집을 지킬 테니까. 농부는 총을 들고 집 앞을 지키고 아내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내가 창고로 들어가자 농부는 하늘을 향해 총을 쏘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기도 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농부는 아내를 창고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당신이 창고에 있는 동안 내가 우리 집과 마을을 지켰어요. 당신은 정말 멋지고 용감해요. 며칠이 지나자 땅 주인은 말을 타고 농부의 집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땅 주인은 농부를 보자 화를 내며 보물항아리를 내놓으라고 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밭에 보물항아리가 있었다고요? 저는 그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땅 주인은 농부의 아내에게 들었다며 당장 보물항아리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농부는 껄껄 웃었어요. 아이고, 제 아내는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를 진짜처럼 하는 나쁜 버릇이 있죠. 땅 주인은 농부의 아내를 불러서 보물항아리에 대해 다시 물었어요. 아내는 신이 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보물항아리에 있는 옛날 돈이랑 보물을 시내에 가져가서 현금으로 모두 바꿨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늘에서 보리빵이 떨어졌어요. 땅 주인은 아내가 하는 말을 듣더니 다시 생각해보고 말을 하라고 했죠. 아이고, 그러니까요. 나쁜 놈들이 우리 마을에 쳐들어온 날이요. 우리 남편이 마을과 집을 지킨 날이요. 땅 주인은 화를 내며 아내에게 언제 보물항아리를 시내에 가져갔는지 다시 잘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땅 주인이 화를 내자 아내는 겁을 내며 머뭇거렸죠. 예, 시내에서 돌아오는 길에 당신이 땅속 귀신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서 혼나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뭐요? 내가 귀신에게 혼이 났다고?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다 못해 미친 거 아닙니까? 땅 주인은 아내에게 미친 여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아내가 보물항아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죠. 얼마 후 농부는 아내와 함께 마을을 떠나 멀리 다른 곳으로 갔어요. 농부는 넓은 땅을 사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